이야, 이건 또 우리 수빈 씨가 좋아하는 그녀. 수빈 씨가 좋아하는 그녀예요? 글이 있어요. 요즘 함블리 보는데 블랙박스 오디오 꼭 켜두라고 하시더라고요. 댓글에 차에서 사랑도 못하겠네요. 아! 사랑도 못하겠네요. 아! 아! 사랑? 아니, 아니, 뭐 손도 잡고 뭐 이런 걸 왜 뭐. 어어! 소리나는 행동을 못하겠다는 그런 차이점. 소시가 하는 게 뭐가 있잖아. 근데 왜 이렇게 소시하고 말해? 아니, 왜 그래, 왜. 아니, 그냥요. 왜, 소시하고 말해. 어쨌든 이런 댓글들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오늘은 선생님 노래 안 하세요? 노래? 아이고, 노래는 아무나 하나. 노래는 아무나 하나. 잘했다. 한 블리 님, 지금은 짧은 노래여서 괜찮지만 또 저번처럼 쭉 부르실 거면 하루에 한 곡입니다. 그게 분위기에 맞춰서 하는 거지 저는 준비된 노래는 거의 없어요. 맞습니다. 선생님, 그 음반 나오면 뮤직비디오를 블랙박스로 찍으면 진짜 이슈될 것 같아요. 차 앞에서, 그렇지? 너무 이슈되겠다. 새로운 느낌이잖아요. 요즘 그렇게 화질이 좋은데. 주인공은 나오질 않겠네요. 아, 맞나요? 도로만 나오겠네요, 도로만. 아이고, 노래는 아무나 하나. 노래는 아무나 하나. 자, 그러면 그날을 꿈꾸겠습니다. 한문철의 뮤직비디오. 안녕히 가세요. 왜 이릅원이 되는 것 같다.